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지구과학은 누구? 장풍!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15 개정지구과학원의 첫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첫 강좌인 수능 기초 씹어 먹기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혹시라도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풍입니다. 사실 고2 내신 때부터 장풍이랑 같이 쭉 공부하는 풍마니들도 있을 것이고요. 2021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장풍이를 처음 본 풍마니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풍이는 강의 경력 19년차답게 우리 풍마니들이 이 지구과학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수능 지구과학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풍이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문가답게 수능다운 수능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능 기초 씹어먹기 강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장풍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자세히 자세히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기초 씹어먹기 앙! 같이 해주세요. 앙! 이 강좌는요. 좀 우리 활기차게 해보자. 그래. 자, 2019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개정 지구과학 수능 준비를 미리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자,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수능 과목을 좀 더 결정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싶은데 아, 수능을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우리 풍마니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구과학 노 베이스인 학생이라면 가을에 오픈되는 이 수능 핵심 개념 강좌, 장풍이의 야심자, 개념, 지존력을 듣기 전에 이 강좌를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개념 지존력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이 씹어먹기를 먼저 듣는다면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잡고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구과학을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강좌가 뭐길래 자, 우리 풍마니들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지구과학원에 배우는 내용은 똑같죠. 하지만 시험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신은 우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즉, 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조했던 내용을 토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하지만 수능은 교육 과정에 따른 출제 방향과 정확하게 제시된 그 용어들 내용을 토대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신과는 다르게 사실 수능에는요. 우리가 키워야 할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첫 번째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국리를 해보는 사고력 기본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인 탐구나 실생활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 응용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개념을 기본으로 제시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 자료 해석 능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수능에서의 제일 먼저의 접근은 바로 이 핵심 기본 개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사고력, 응용력,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한 감을 잡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자, 수능 기초 10어 먹기는요. 개정지구과학원의 전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수능 기초 잡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1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기초 개념 강의라는 목적에 맞게 지금 다른 강좌와는 당연히 차별화를 두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과정을 씹어먹는 것입니다. 강의가 대단원, 중단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지자기와 대륙이동 엘리뉴와 라니냐 HR도와 별의 종류 등등 중요 개정지구과학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10강을 모두 다 완강하고 나면 수능에 대한 감 개정지구과학원의 개념의 윤곽이 완벽하게 잡힐 것입니다. 자, 수능 기초 15목기는 7월 19일에 오픈이 되고요. 교재는 그 강의 오픈 일주일 후엔 7월 26일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자, 교재 입고 전에는 자료실에서 우선은 교환을 좀 다운받아서 강의를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주 3강씩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완강이 모두 다 될 것이므로 우리 풍마이들은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풍이의 야심장입니다. 수능 기초 씹어먹기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수능은 사고력, 응용력,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한 만큼 씹어먹기 강의는 크게 두 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기초 과정에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을 키워보고 그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볼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 응용력을 필요하는 네 개의 주제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문 속에 있는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여섯 개의 주제로 개정지구과학원의 핵심 주제들을 나눠봤습니다. 즉, 1강부터 4강은 사고력, 응용력을 키워줄 거고 5강부터 10강은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개념 설명이 끝난 후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각각의 능력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볼 것입니다. 1강부터 4강, 사고력, 응용력 키우기는 앞으로 배울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이전에 배웠던 기초 내용을 복습하는 기초 시범 먹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고지작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물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력선을 알아야 돼. 그치?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옵니다.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들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기억이 되라 잘 나지 않고 좀 가물가물 가물치 어? 잘 안 나잖아. 이렇게 기초 시범 먹기를 통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잊어버렸을 수 있는 기초 개념들을 다시 끊지보 갖고 내려온 거예요. 일깨우면서 지구과학원에서 배울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씹어 먹었습니다. 기초부터 씹어 먹고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응용력을 키워야 되겠죠. 응용은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기, 보기 형식으로 정리를 해봄으로써 수능형 응용 능력을 키워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퀴즈를 통해서 조금 전 배웠던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5강에서 10강은요. 자료해석 능력 키우기에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뭐야? 자료해석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료들 수능에서는요. 교과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을 토대로 이런 자료들 교과서에는 없고 생전 처음 봤던 탐구라던가 자료를 잘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림 표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물론 예전 교육과정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기초 자료를 예전과 같이 분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육계정에 맞게 장풍이는 개정지구과학 5종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 기출의 자료를 현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지구과학은 사실 개념을 그리고 용어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념을 그냥 한 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는 것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탐구 과목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빨리 좀 정하고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풍이는 곧 2021학년도 수능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소개 영상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의 빠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능 지구과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인터넷 강의이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사항은 좀 게시판에다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이 궁금한 것으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마구마구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이 씹어먹기는 10강밖에 되지 않는 긴 강의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 강씩 꾸준히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 풍마이들 계획을 좀 꼼꼼하게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꼭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강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를 복습하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거나 빈 종이에다가 써보면서 정리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사고력, 응용력, 자료해석 능력, 그러한 복습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이제 수험생이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시작했다면 우리 풍마이들은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공부의 절반을 한 셈이고 하지만 끝을 내야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첫 발걸음, 초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의 만점을 위해서 지금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세웠던 그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의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의 첫 발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